그래서 이제 사회경유적인 조건이 이제 그 국적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하고 큰 차이가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한인들이 몰려오게 되니까 이 한인들이 몰려오는 몰려온 한인들에 대해서 이제 이 총독들이 1860년대에 동시베리아 총독이 이제 총독부가 이제 이르크 측에 만들어지고 1884년에는 이제 이 원동지역 극동지역을 중시 중시로 해서 러시아 정부에서 그래서 또 청나라의 경우도 이제 그동안에 이제 소위 봉금정책이 일을 해가지고 이제 만주지역에 자기들이 발상지이기 때문에 여지에게 이제 이주를 하는 것을 거부했었는데 청나라의 경우도 이 지역을 이제 적극적으로 또 이민을 장려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같은 국경을 접하고 있는 러시아에서도 이제 이 지역에 대한 뭐랄까 흑령주라든가 또 암우루주 연애주라든가 이 지역 극동지역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키면서 지금 이제 하바롭스크 그 암우루강하고 이 우수리강이 이제 만나는 그 지금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지역의 그 도시에다가 극동지역의 중심도시죠.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연흥령주 총독부 그러니까 총독부를 만드는 겁니다. 그 따로 그전에는 동시베리아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이르쿠츠크에 있는 저쪽 그 뭐랄까 서쪽에 있는 동 이르쿠츠크에 있는 총독부에서 다 이 지역을 관할을 했습니다만 이제는 그 하바롭스크라고 하는 그의 이제 연흥령주 총독부 뿌리아무르스키라고 하는 그런 연흥령주 아무르강 연안의 지역을 이제 총괄할 수 있는 총독부를 만들게 되면서 이 총독부에서 이제 관할을 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총독들이 말하면 이제 한인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관점이 다릅니다. 이제 어떤 총독들의 경우는 이제 대거 몰려오고 있는 그 한인들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걱정스럽고 이제 뭐랄까 의심스럽고 이렇게 이제 그런 믿지 못하는 그런 이제 총독들이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또 이 한인들을 이제 상당히 긍정적인 측면 러시아에 도움이 되는 어떤 그 신뢰할 만한 그런 존재로 생각하는 총독들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제 이 총독들의 입장을 이제 두 가지로 대변할 수 있는 대표할 수 있는 인물이 두 분인데 운체르 베르겔이라는 사람은 1905년부터 1911년까지 이제 그 연흥령주 총독을 지낸 분이고 이 곤다찌라고 하는 사람은 1911년 운체르 베르겔에 이어서 총독을 했던 그 1911년부터 17년까지 러시아 혁명 나기 전까지 이제 총독했던 분입니다. 이 두 분이 이제 부정적인 시각과 이제 긍정적인 시각을 대표할 수 있는 두 분인데 운체르 베르겔의 경우는 말하자면 이 한인들이라고 하는 것이 저희 러시아에 와서 러시아 땅에 살고 있습니다만 이거는 이 사람들은 동화 러시아의 어떤 문화라든가 관습에 동화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 사람들은 끝까지 자기들을 한민족에 갖고 있는 그런 관습이라든가 풍습이라든가 이걸 고집을 고집할 거기 때문에 동화할 가능성이 없다. 그게 군자로 베르겔의 경우는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부정적이다. 이 한인들이 몰려오는 게 있어서 이거는 언제든지 우리가 이걸 좀 현실 상태에서 이걸 타겟을 한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계속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그것에 비해서 이 곤다찌라는 분은 이게 이제 상당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어요. 한인들이 갖고 있는 그 뭐랄까요. 동화성 다른 문화에 아주 적응할 수 있고 그를 받아들이는 그런 능력에 상당히 탁월하다는 것 그리고 이제 특히 일본인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한인들이 갖고 있는 그 일본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반일 감정이라고 할까 이런 것이 상당히 다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만약에 일본하고 전쟁을 할 경우에도 이 한인들은 우리 쪽에 가담을 하지 일본 쪽에 가담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그게 아마 정확한 판단이에요. 왜냐하면 이 곤다찌라는 사람 그 이전에 충독으로 치마하기 전에 이 중에 암으로 탐험대라고 해서 이 지역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극동 지역을 탐험을 해서 조사를 하면서 특히 이제 일본인, 중국인, 한인들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풍습이라든가 살고 있는 지역, 지역이라든가 생활 방식이라든가 그걸 다 조사를 해요. 의식을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깊숙한 심층적인 조사를 했기 때문에 그런 정확한 결론을 내린 거죠. 그래서 이 곤다찌 같은 경우는 한인들이 참 결과적으로는 러시아 국익에 기여할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결국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 러시아 사람들을 러시아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포용 정책을 펼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국적을 줘야 된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유한스러운 것은 이분이 1911년 우리가 국권을 상실한 이후에 충독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의 독립운동가에서 많은 우리 한인들이 활동하게 됩니다마는 결국은 이 곤다찌가 이 독립운동, 우리 한인 독립운동을 보호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입장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가능한은 일본이 개입을 하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한인들이 러시아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한인들에게 여러분들이 다 국적을 취득을 해라. 러시아 국적을 그러면 우리가 보호를 해주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서 이 당시에 곤다찌가 통치하고 있는 시기에 많은 한인들이 러시아 국적을 취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지금 원우인과 여우인이 말씀을 간단히 드렸습니다만 이 말이 그전에는 기화인 또는 비기화인 이런 일본식의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제가 이 지역을 연구하면서 용어라는 것은 일본식, 물론 일본 반일적인 그런 의도는 아닙니다만 이왕이면 당시에 한인들이 자기들을 불렀던 이름을 쓰자, 용어를 쓰자. 그래서 원우인이라고 불렀어요. 국적을 가진 사람들은 원우인, 국적이 없는 사람들은 여우인 또는 유우인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건 러시아 말에 나온 거예요. 스타로 진리, 먼저 와서 정착해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노브 진리, 나중에 와서 정착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말로 하면 원우인, 여우인이 되는 겁니다. 원우인 경우는 오래전에 유주를 해가지고 땅도 갖고 있어서 정착을 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 여우인 하면 최근에 유주를 해와서 왔지만 국적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 물론 땅도 없고요. 이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 원우인과 여우인이 사회경제적으로 명확하게 구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 계급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두 원우인과 여우인, 한인 사이의 두 부류가 크게 분류할 수 있는 건데 서로 상당히 부정적으로 봤어요. 사회경제적인 처지위가 다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 경우는 주로 뭐랄까요. 따로 살았어요. 같이 살리는 경우가 있지만 원우인들이 사는 마을, 원우인촌, 원어촌. 또 여우인들이 사는 마을, 원우인촌, 따라 살았습니다. 그래서 주로 원우인들이 사는 마을은 상당히 입지 조건이 좋은데요. 땅도 넓고 물도 많고 농사짓기 좋은 거죠. 그리고 주로 이 사람들은 여우인들한테 소작을 주고 또는 여우인들을 머슴으로 고용을 해서 쓰는 것이고 또 여우인들은 경우는 자기 또 주로 사는 지역은 뭐냐면 산간지역에 상당히 땅도 좁고 살기가 힘든 그런 지역에 산간지역에 마을을 형성하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원우인촌에 가서 노동을 한다든가 머슴사리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했죠. 그래서 큰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일부 원우인들 경우에는 뽀드리아치크, 러시아말로 뽀드리아치크라고 하는데 이게 청부업자죠. 그래서 주로 러시아의 군대라든가 행정기관에서 주는 여러 가지 용역사업, 큰 용역사업에서 청탁을 받아가지고 그걸 한인들, 주로 여우인 노동자들을 고용을 해서 인금 중에서 일부를 뗀다든가 사업비죠. 거기서 일부를 해서 불을 축적하는 사람들을 뽀드리아치크라고 하는데 이게 청부업자죠. 이 사람들이 주로 러시아말을 잘하기 때문에 보통 통서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우인 노동자를 고용을 해서 집단적으로 고용을 해서 큰 프로젝트를 하는 거죠. 건설 사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청일전쟁이라든가 또는 시베리아 행단철도 건설이라든가 동중철도, 아니면 동중철도는 동청철도를 부르기도 합니다만 건설할 때라든가 이런 지역에서 또는 러시아 전쟁 때 여러 가지 많은 노동자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전쟁이나 건설 사업에 있어서 그래서 그 당시에 말하면 뽀드리아치크들이 여우인들을 대거 모집을 해가지고 그런 사업에 동원을 한 겁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막대한 불을 척척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얘기하게 됩니다만 연추지역 같은 경우는 최지영 선생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뽀드리아치크입니다. 그다음에 블라디보스톡 같은 경우는 해삼이라고 불렀습니다. 거기는 최봉준, 김병학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뽀드리아치크고 하바롭스 같은 경우는 이인백, 전태국 이런 사람들 그다음에 우스리스크 지역 같은 경우는 문창범, 황경섬 이런 사람들이 유명한 뽀드리아치크입니다. 이분들도 나중에 독립운동에 나름대로 부유한 사람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이 상당히 독립운동인들도 기여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기부금도 내고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혁명 이후에 이러한 재정 러시아 시기 때 상당히 사회경제적인 차이라고 할까요? 계급적인 차이가 러시아 혁명 이후에 말하면 계급 투쟁의 양상으로 발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러시아 한인들의 법적인 지위가 차이가 있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이 결국은 러시아의 한인사회가 갖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계급적인 구성이라고 할까요? 사회경제의 차이가 결국은 이후에 독립운동이 본격화되면서 여러 가지 차별적인 양상을 보이게 되는 겁니다. 1910년의 경우에 나중에 좀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13도 의군이라든가 국망 이후에 성명이라든가 이런 소위를 통해서 합리인 합병 반대 운동을 벌이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주로 러시아에 의해서 일본의 예외적인 압력을 받아서 추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이냐면 국적을 취득하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가 보호할 수는 없죠.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일본 사람이 요구한 대로 이걸 잡아가지고 일본에다 넘겨줄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의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 경찰력이라고 할까? 또는 그런 치안 그런 것들이 뭐랄까?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저 오지 이루쿠쿠지 이러다가 유배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한편으로는 강제 유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일본 내로부터 한인 독립운동가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조치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